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파고다에서 기초중고어를 강의하고 있는 장솔비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쌤이 여러분들께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우선 쌤은요. 평상시 수업을 할 때요. 패턴신 문장을 굉장히 많이 연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 아무리 쉬운 문장도 막상 입 밖으로 내뱉어 보려고 하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쌤은 이 업법 설명은 최소화하고요. 패턴 문장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쌤이랑 같이 오늘 패턴신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짜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건데요. 이 짜이를 가지고 오늘 패턴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짜이는요. 중국어에서 뜻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쌤이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두 가지로.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짜이는 뭘로 쓴 걸까요? 너무 쉽나요? 워 짜이지야. 나는 집에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짜이는요. 동사로 어디 어디에 있다. 로 쓴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패턴인데요. 자 여기서 짜이는요. 무슨 뜻일까요? 워 짜이지야. 칸슈. 그렇죠. 나는 집에서 책을 본다. 라는 뜻으로요. 여기서 이 짜이는요. 개사로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문장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세요. 주어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사인 줄 알았더니 본동사가 뒤에 보이죠. 보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책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짜이는요. 주어와 술어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요. 뭐뭐 에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사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개사는 이 영어에서 전치사 정도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쌤이랑 같이 이 개사의 쓰임을 지금부터 패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문장이 세 개 보이시죠? 지금부터 쌤이랑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파고다에서 중국어를 배워. 우선 나는 중국어를 배워. 이 두 술목의 문장은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해볼까요? 빨리 나오셨어요? 자 해볼까요? 나는 그 다음에 배우다 부터 나오면 안 되겠죠? 파고다에서 짜이 파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배워요. 같이 해볼까요? 자 두번째 문장. 나는 공원에서 책을 봐. 바로 가볼까요? 나는 심한 문장. 나는 집에서 술을 마셔. 쌤이 제일 좋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가볼까요? 나는 나는 워어 집에서 짜이자 술을 마십니다. 흐어 지우. 한 번 더요. 워 짜이자 흐어 지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방금 배웠던 문장을 바탕으로 자 이렇게 을문형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통으로 묻고 있는 게 보이시죠? 어디에서 뭘 하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쌤이랑 같이 너는 어디에서 뭘 하냐 라는 패턴으로 을문형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대방한테 묻는 거기 때문에 너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첫번째 너는? 니.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하기 전에 아까 파고다에서가 짜이 파고다였죠?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라고 하면은 짜이 날이 되겠죠? 짜이 날. 그 다음에 중국어 배워 쇠한위. 한 번 더 해볼까요? 니 짜이 날. 쇠한위. 자 여기서 문장 끝에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은 중국어에서는 이 날이라고 하는 게 을문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장 끝에 마가 없어도 을문사로 성립이 됩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바로 가볼게요. 너는 어디에서 책을 봐? 가볼까요? 너는 니 어디에서 짜이 날. 책 봐? 칸슈. 한 번 더요. 니 짜이 날. 칸슈. 자 마지막 문장. 너 어디에서 술 마셔? 바로 가볼까요? 너는 니 어디에서 짜이 날. 술 마셔요? 흐지요. 한 번 더요. 니 짜이 날. 흐지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랑 같이 지금 이 짜이를 가지고 긍정과 을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쌤이랑 같이 상대방한테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에서 중국어를 배우냐? 해볼까요? 시작. 빨리 나오셨나요? 같이 가볼까요? 니 짜이 날. 슈. 한. 위. 자 대답이요. 나는 파고다에서 중국어를 배워. 해볼까요? 같이요? 같이요. 워 짜이 파고다. 슈. 한. 위.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질문. 너 어디에서 책 봐? 시작. 같이요. 니 짜이 날. 칸 슈. 은하오. 대답이요. 나 공원에서 책 봐. 같이요. 워 짜이 공원에 칸 슈. 은하오. 자 그 다음. 너 어디에서 술 마셔? 시작. 같이요. 니 짜이 날. 허 지요. 대답. 나 집에서 술 마셔. 시. 자. 네. 같이요. 워 짜이 지야. 허 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 오시게 되면요. 쌤과 더 많은 문장을 연습하시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종로 파고다에서 기초중고 강사 장솔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싱콜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